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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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구 대한민국토정보공사 파이팅! 왔어! 대타야 대타! 경주 대상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무르는 것 같은데? 오 왔어 왔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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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크다 크다 크로치! 제일스럽게! 영왕 가물 자연스럽게 아 있다! 터졌다 아 연골이 이 대형 이 대형 이 대형 크다 오 크다 치는 강자가 나타났는데? 낙지가 야구보다 쉬웠어요 슈퍼볼 키트! 왕궁 왔다 왕궁 왔다 왕궁! 바닥이네 바닥이네! 바닥이요! 바닥이군! 바닥일걸? 바닥이었어! 하하하하하하 아 그지 탈출하는구나! 정렬! 대검치! 펀치! 신분 파파! 왕궁 그지! 오케이! 균열이 좋아! 아 이거 마트 삼친데? 야! 신어 다닙니다! 자! 던진 다음에 찍으세요 형맨! 자리하고 거기다 치고 터지면! 심지어 같은 팀이야 하하하하하하 사실 입질도 못 봤어 그러지마 미래배도 한 팀! 노인과 동무! 세군! 서커! 김수창! 도덤치! 하하하하 히뜨 히뜨! 야 요크다! 요크! 야 이거 잡아야 된다! 아 물은 싸게 가네 오! 바람 쎄다! 여기는 물리면 큰거 나오겠다 히뜨 히뜨!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여긴 물리면 큰거 나오겠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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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으하하하하하 와 야! 오와 야! 오 심 선수 잘하네 올리면서 감고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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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땡기면 안 돼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배를 세워 배에 꽂아 배에 꽂아 배에 꽂아 배에 꽂아 배에 꽂아 배에 꽂아 야 이거 크다 이거 커 이거 잡아야 된다 와 크다 그래 forgetting IKEA 얼굴 좀 찍어줘 축청이 얼굴 좀 찍어줘 축청이 얼굴 좀 찍어줘 으아 더 이쪽으로 크다 온다 온다 왔다 유후 잡았어 잡았어 와! 야! 큰일 날 더워! 와!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와! 우와! 체크 마니야? 우와! 체크 마니야? 야! 이 배우 지금 조이네 한마디로 저거잖아 멘탈 오지 멘탈 오지 오오! 고운이 왔다! 우와! 우와! 태곤이 왔다! 우와! 태곤이 왔다! 태곤이 왔다! 드론! 드론! 드론 어디 왔어? 드론 어디 왔어? 형 아직 못 바꿨어 지금 저기 낚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낚았는데 야! 태곤이 왔어! 우와! 이야! 진짜 크다 저거! 우와! 크다! 우와! 치고다니까! 저거 지금 물이 가는 거예요? 저기서? 우와! 저거 장난 아니다! 이거 뭐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힐링 해봐! 힐링! 이거 부실이 아니야? 부실이? 이거 부실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이렇게 간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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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천하일 수 있어요? 어? 하나 더 나왔어요 미칠 전에 얼마? 천하일 수 있어요? 하나 더 나왔어요 미칠 전에 오! 투나! 튜나! 튜나라고? 튜나라고? 여기 튜나가 어디 있냐고 야! 이대윤 씨! 삼치 자오며 허여배치 바로 드리겠습니다! 와! 삼치 자오며 허여배치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와! 김채골! 와! 김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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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조건 내 퇴입니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씨. 이렇게 칠 수가 있나. 이렇게 칠 수가 있나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안 되겠는데. 우와 이거 안 되겠는데. 터지게도 줄이 없대. 줄이 없다고? 치고 나가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게 태군한테 걸렸을까 버티지. 우와 이거 어떻게. 아니 멈추지는 않아. 우와 씨. 터졌다. 터졌다. 이야. 우와 씨. 야 이거. 터졌다.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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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다 나갔어. 우와 이거 다 나갔어. 다 나갔어. 둘이 다 나갔어. 우와 원줄 다 나갔어. 원줄 다 나갔어. 아이고 뒤에는 뭐 이렇게 안타깝진 않네요. 우와. 이거는 스토클리도를 더 강한 걸 썼어야 되는데 어디가 나갔나 보자. 아닌데. 뭐지. 와 원줄 다 나갔어. 계속 차버리는데. 참치 같아 참치. 바닥 아니면 저렇게 안 되거든. 바닥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저킹 하다가 물었습니다. 저킹 하다가 물었어 저킹 하다가. 참치에요 참치. 초콜릿 더 센 거 썼어야 돼. 야 그 시.. 시문창에 안 올렸어? 야 그 시.. 시문창에 안 올렸어? 시문창에 안 올렸어? 자 이제 시민쌤. 시민쌤 고기 될게요. 자 이제 시민쌤. 시민쌤 고기 될게요. 너무 무심하였다. 드론! 드론! 드론 어디였어? 형 바지 못 바꿨어 지금 저기에. 나한테 감정 끌어올래요. 자자자자. 자자자자. 지금 저 말루야. 말루는 이제 막아서. 자 감정 잡아. 10m 하고요. 10m 하고요. 시민쌤 고기. 야 크다 커. 10m 하고요. 자 낚시하시면 됩니다. 92개. 2마리. 야 90인데도 이렇게 힘들어. 나 아까 말이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자연스럽게 체임. 오 짜였다. 딸이 꽁꽁. 아우 야야야. 수타짜장 치시는 것 같은데.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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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우리 경기도 아 오케이. 오케이 역시. 역시! 여기 있어! 오케이, 역시! 역시! 이야, 역시! 팽팽하게 유지해야 된답니다, 팽팽하게 기도! 팽팽하게 하고 있어! 나 올라갔어! 야, 그 쪽대기! 오! 아까 거보다 크다, 1m다! 오, 크다! 오, 이거 1m다, 1m! 저, 1m야! 우와, 크다! 오, 칼치 먹었다! 오, 칼치 먹었다! 보고들인다! 보고들인다, 자연스럽게! 야, 무슨 칼치 먹는 걸 잡아버렸어! 오, 대박! 대박!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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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이 자식아! 이경규! 드론! 이경규! 다시 살아났어! 세레모니가 길어요! 뭐, 형님? 길게 말게, 형님! 쏴야 돼요! 자, 1m가 넘으면 황은 배치입니다! 간당, 간당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경규! 터치! 96! 오케이! 아, 마음이 편하다! 팀을 잘 먹어야 돼! 아, 오늘 낚시 잘 하시네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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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경규 형님! 빨간 모자랑 빨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덕하영 세레디야! 아, 좋은 거야! 빨간색이! 덕화 ST! 2020 FW! 최대 유행! 덕화 ST! 필수 아이템! 프레쉬! 두 분 진짜 닮아가고 있어! 닮아가고 있어! 내가 알아요! 머리숱도 많이 빠졌어! 머리숱 많으시잖아요! 아니, 많이 빠지더라고! 아, 그래요? 스토칭하고 같이 다니던 거니까! 야! 니가 원래 빠질 스타일이야! 피해야겠다! 자, 현재 1위! 33마리! 자연스럽게! 네, 화이팅! 이제 2회죠, 2회! 2회! 지금 4회 말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4회 말? 그럼 안 되는데? 대형아, 빨리 빨리 더 잡아! 지금 1위가 몇 개 몇 마리예요? 2마리요! 2위는요? 저희가 그럼 2등이에요? 지금 2마리! 오... 너희 몇 등 하려고? 저요? 그냥 하는 데까지... 오, 나 굴렸는데 이거? 왔어 왔어! 너희 몇 등 하려고? 저요? 그냥 하는 데까지... 오, 나 굴렸는데 이거? 왔어 왔어! 2등! 뭐야 이거! 2등! 뭐야 이거! 오, 나 굴렸는데 이거? 왔어 왔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유, 뭐야 이거! 아유, 뭐야 이거! 아유, 뭐야 이거! 아유, 뭐야 이거! 야, 그걸 왜 들으려고 그래? 그걸 왜? 아, 대형아! 아... 아니... 물이 몇 개를 떨어뜨린 거야! 아... 아유... 아, 나 이거 터졌다고요. 아무도 없었어. 외야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공을 자꾸...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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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어! 어, 좋아! 대형아! 바닥이에요? 바닥이야? 아, 빠졌다! 빠졌다! 아... 아... 몇 번 빠지는 거야! 우린 고기 못 잡으니까 남들보다 한... 5,000번은 더 많이 던져. 1회에 벌써 한 10점 줬어, 지금. 이태구, 기덕카! 노상치!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지금. 고기 안 잡았을 때 저 말 들으면 열받아. 고기 없음 제일 많은 두 분인데...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이태구 씨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가요? 아, 지금 RPM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예, 450 RPM. 가서 손 대면 손 대어요. RPM 많이 올라왔대요. 지금 사이드 채우고 악셀 밟고 있는 거거든. 출발을 못 하고. 한 마리도 못 봤어, 지금. 석화 형님들 지금 참수 까마. 뜨거워. 참수 까마. 석화 형님은 내가 이해한다. 꼬았다, 나. 아아... 오, 파이팅! 왔다, 왔다, 형님 왔다! 꼬았다. 아아... 오, 파이팅! 왔다, 왔다, 형님 왔다! 아, 역시. 여기가 정보이죠! 아, 역시. 나이스, 나이스 형님 나이스! 나이스 형님 나이스! 나이스 형님 나이스! 오! 역시 넥하 형! 역시 넥하 형! 아, 디모스 좋아하시고. 아, 디모스 좋아하시고. 아, 모자도 있으시네. 아, 그거 참. 아, 그거 참. 모르겠어요. 하도 멀리서 물어가지고. 한창 강도 생겼네. 노삼치 꼴찌를 달리는 올드보이 턱화. 노인과 친구 품에 올 보석 같은 녀석의 정체는? 왔다, 왔다. 오, 경기 선배 또 왔어. 경기. 와, 이거 바로 앞에서 왔어. 왔다, 왔다. 오, 경기 선배 또 왔어. 훔치! 이렇게 동의절 앞에서 왔어. 경기 데려다 누구세요? 바로 앞에서 왔어. 바로 앞에서 왔어. 오! 이리 와. 동기에 서고 있어! 전기! Springs. 동국장 불심으로 대동단결. 오! 저걸! 저걸! 야, 빨리 해 지금. 지금 피딘야. 빨리해. 남의 거 볼 필요 없어. 전기! 아따, 심정쓰는. 아따, 심정쓰는. 까불어, 까불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왔다, 왔다, 왔다. 크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동원들로 하면 된다. 부 ridic어서vil쓰는이 뭐 알지. 데뷔 충분히 어떨까، 해생은 지urn살액 grapp webcam 안에서 Québec이이만 일반적인. tent적 딱 100평 대 kunt이 sout요? 때비자 때비자 깜짝아 여기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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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치고 빨리 치고 아, 다 왔는데 여기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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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치고 빨리 치고 바리 치고 빨리 치고 아, 어디 봤는데? 어우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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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 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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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사부장님! 맨 밑에 들어가서 되게 늘렸습니다, 둘이 아 그거를 뭐.. 아 참.. 젊었을 때 멀지 않았어 자연스럽게 다 젊었을 때 멀지 않았어 자! 자연스럽게!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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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자 잡아놔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매택 안노냐! 상규! 상침! 공기빌! 코앞에 있는데 그게.. 아.. 아 다 왔는데! 자 자연스럽게! 업도적 일입니다! 아 그걸 놓치네.. 이게.. 이게 삼치가 잘 빠져! 다 와서 빠지네요! 잘 빠져! 자 이석가 씨 아직 배치 못 지켰습니다! 아 우리는 배치 뺏깁니다! 아 배치가 문제가 아니고.. 야 왔다! 와우! 예! 파이팅! 파이팅! 자 이석가 씨 아직 배치 못 지켰습니다! 아 우리는 배치 뺏깁니다! 아 배치가 문제가 아니고.. 야 왔다! 오! 왔다! 오 왔다! 아 대박이다! 저렇게 가는 쪽! 벨을 지금 흥미 쪽으로 몰아 준 거 아니에요? 수상한데? 다 했어? 형 tee 화이팅ihi 이번엔 잘 찍어 주세요! 요번에 과부선생님 능기겠습니다. 요번에 과부선생님 능기겠습니다. 과부선생님 능기겠습니다. 과부선생님한테 과부는 느끼세요. 과부선생님한테 과부는 느끼세요. 선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아깝고 까불 니가 왜 이렇게 맥없이 오냐. 형님 일단 지켜야죠. 형 조심하세요. 맥없이 오다 막판에 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막판에 친다 이거 봐라. 올라온다 올라온다. 자 배치 지킬 고기다. 일단. 아 ing이 작어 이렇게. 아 this grow 이렇게 말을 Laboratory 축하드립니다. 왔어, 왔어. 축하드립니다. 왔어! 왔어! 왔어 자기야, 자가 이렇게 말도요 오, 축하드립니다 compress이 오, 축하드립니다fahr reet 왔어 x 3 오, 흙 오 오 걸어 오, 축하드립니다fahr reet 오, 오 오 왔어? 왔어? 와우! 와우! 누구? 예예예예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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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야 이런 일이 있지? 아니 끌어올려오는데 찝었는데 터쳐버렸어요. 찝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야?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지? 뭐 이런 일이 있지? 선생님 이런 분량은 괜찮은데? 준현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 선생님! 아! 아이고 배야!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완전 코멘트였어 이번에 우리 아니 선생님 선생님 도망가세요 저 딱 그 개가 막판에 여기서 털었어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털고 들어간 거 아니야? 야 세 마리 두 마리를 해 그러니까 선생님 아 아 정말 아 이거 방송 천재들인데 아 방송 천재야 아 내가 잘못 온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아니 그거 올렸는데 어떻게 그걸 털고 들어가 선장님 선장님 어디서 배운 기술이에요? 네? 한 20년 하다보는데 20년 하다보니까 완전히 올라온 걸 갖다가 내가 덩쳐가지고 떨어뜨려버리대 20년 하다보니까 야 대단해 선장님 방송 천재에요 천재야 천재야 누가 봐도 실수거든 근데 그게 고의라고 아 일부러 그러는데 네 아주 나를 욕 뺀 거야 나를 놀린 거지 정말 자연스럽게 아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더만 야 난 한 번에 딱 낚아챘다 아이가 낚아챘는데 올라오다가 빠져버리게 야 이러고 저러고 다 잡았으면 세 마리인데 아 세 마리에요 형님 아 빨리 다시 잡자 열받아서 안 되겠다 어우 야 저건 뭐 오 씨 멋있다 그래 저거 좀 찍어주세요 트롤링대 와 멋있다 저게 트롤링의 원조지 저게 방어 잡을 때 잠시만 저게 저렇게 하잖아 오 씨 멋있다 저거 좀 찍어주세요 트롤링대 와 멋있다 멀리서 봤을 땐 작아보였는데 이야 저거 뭐 잡는 거요? 한치 전문을 한치 아 저벤 또 왜 일로 지나가 굳이 저 바늘 풀고 오시겠지? 걸리는 거 아냐 이거? 오 진짜 걸렸다 아 그치 아저씨 걸렸어요 그치 걸리지 걸렸어 아 나 아저씨 정말 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걸렸어 나 고기 잡았다 야야야 걸린 거 좋은데 나 고기 잡았다 오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오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저거 걸린 거 같아 형님 이거 왜 이래 이거 저거 걸린 거 같아 형님 이것도 걸렸다고? 저거 저 배 저 배 트롤링에 걸린 거 같아 어어어 이거 봐 이거 봐 선장님 이거 좀 잡아주세요 트롤링 배에 걸린 거 같아 아 저 아저씨 아 저 배 묶이는 배네 손이 낚시하는데 아 나 정말 배를 낚았어 터졌어? 빠졌어? 사고뭉치 하자 형 야 그리고 저 형님 하신 말씀 드렸지 야 트롤링이 뭐 내가 고기 물었다 야야야 걸린 건 좋은데 나 고기 잡았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아저씨가 아 오늘 여러 가지 하네 정말 아니 왜 고리 바짝 붙어가지고 경규 형님 방금 통화하시던데 네? 너 전화했지 경규야 저 배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야 경규 걸었다 경규 인정 아 이거 정말 열받아 미치겠네 정말 경규 형님 방금 통화하시던데 누구랑 네? 너 전화했지 경규야 야 경규 걸었다 경규 인정 아 이거 정말 열받아 미치겠네 정말 와 선배 와 선배 괜찮아요 사이즈? 어이 뭐 사이즈가 뭐 항상 구짜죠 뭐 크지는 않아요 뭐 큰 거 뭐 잡으면 뭐 하겠어요 아 선배 진짜 오 경규 형 작도 탔네 야 오늘 경규 형 못 이기겠다 아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찍어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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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오 왜 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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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언제 언제 찍었어요? 아이고 어딜 걸고 간 거야 저 아저씨가 득배 생기면 내가 와니다 내가 삼치다 내가 삼치다 내가 겸치다 내가 겸치다 치다 경규 삼치 84 야 압도적 일이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왕자가 거지지 왕은 못 잡고 거지만 잡았어요 저러다 옷 바꿔 입지 저러다 옷 바꿔 입어 탱훈이 형 거지 분장한 거 보고 싶긴 하다 한번 부탁해오도 마찬가지예요 부탁은 했는데 못 잡았어요 형님 비건이 올라가는 거죠? 아 그래야지 뭐 비건이 올라가는 거죠 뭐 3열 히트! 삼중맞 3열 히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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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후루 탕후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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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케이 아잇! 뭐야? 잘한다! 뭐야? 뭐야? 보고 보고 아이씨 그럼 그렇지 이야 뭐 보고가 이렇게 커 와 뭐야 이 히트 뭐야 이 히트 뭐야 이거 보고 보고 아이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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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1보고 아 나 이상한 놈이 왔네 이야 보고 엄청 크다 곡 많이 받어 저거 이거 포스로 먹으면 꽤 비싸 현재 1위 자연스럽게 옳지 왕과 거지 왕계 반응이 없어 애들이 언제 나오려고 이렇게 반응이 없어 한 마리씩 이렇게 잔발이라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crash 반응이 없어 조금 초조해집니다 구원 허가 내или 게 더 masters です 하하하하 거향 무조건 잡아 걱정하지 마 무조건 잡아 깔uur 재수 없음 가는 거다 재수없음 가는 거야 하하하하 이대로 끝나면 역적 100원 뱅킴 뱅킵니다 아 이대로 안 끝나 왔다! 나이스! 럭카이터! 나이스! 럭카이터! 진짜? 왔다 드디어 왔다 럭카이터! 나이스! 걸었다! 럭카이터! 럭카이터 나이스! 드디어 왔다 드디어! 나이스 형님 천천히 천천히 아직도 내게 어우 까부러! 어우 까부러! 까분다! 자 까붑니다 우리 삼치가 까붑니다 이제 자 이거 잡으시면 배지 지킵니다! 까분다!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걸어내십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뭐야? 와 삼치다! 와 삼치다! 이런! 뭐야? 이런! 뭐야 이거? 부실이야? 만세기 만세기! 만세기 만세기! 잡고기가 오고! 만세기!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만세기 만세기! 만세기? 아 나 미치겠네! 형 그냥 올려줄게! 만세기! 아우 정말! 100% 만세기! 만세기? 만세기! 아 왠 또 만세기가 나와! 아 정말 죽이고 싶다! 미치겠다! 아니 살을 죽여님! 어? 얘 살다고 그죠? 인테리트! 인테리트! 오 왔다 왔다! 뭐야 뭐야? 에이 정말 죽이고 싶다! 어? 인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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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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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뭐야 뭐야 뭐야! 큰다! 뭐야 뭐야 뭐야! 만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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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만세기 밑에 엄청 많아! 만세기야? 야 밑에 많아! 만세기가! 다 와서 울었어! 만세기! 만세기 만세! 만세기 만세! 은혜 만세기에요! 은혜 만세기에요! 만세기! 부탁해요! 안고 왔는데 진짜! 한 만다입니다! 야! 방생이 주세요! 야! 만세기 양쪽으로 오네! 축제 분위기야! 축제 분위기야! 너 만세기나 저거 잡으면 안 돼! 만세기 때가 들어오고 오세요! 그러니까! 만세기 때! 만세기! 만세기가 웬 말이야! 야! 야! 우리 개형아! 저거가 괜찮은 거야! 젝터야? 그럼! 뭐래도 잡잖아! 자기! 나는 만세기도 안 본다 지금! 갑자기! 삼치가 안 나오네요! 네! 지금 만세기 분위기에요! 주황이 뜸하네! 좋다! 파이팅! 이대로 끝나라! 이대로 끝나라! 그럴 일은 없지! 뭔가 마음속에 불안하니? 불안해 불안해! 나 이거 삼시 때 나타날까봐! 삼시 때 나타나면 끝장이야! 수근아! 저거 많이 해놔야 돼 지금! 히트! 히트! 오! 히트! 히트! 심수창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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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무조건 잡아내야 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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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야 이거 보고 큰 게 많다! 저놈은 보고! 참만당이다! 엄청 크다! 엄청 커! 엄청 커! 진짜? 참복! 참복! 목줄이 제일 비쌍합니다! 제일 최고지! 오! 저거는 한 그릇에 15,000원이야! 야 엄청 크다! 어따! 참복은 비싸! 저거 아깝다 진짜! 보고만 할 수 있으면! 저거 가져가서 얼려놓자! 저거 가져가서 얼려놓자! 보관한다고? 내가 나중에 자유증 따면 내가 만질게! 내가 나중에 자유증 따면 내가 만질게! 네가 난 걸 사 먹자! 다들 왜 그래! 뭐 얼렸다 먹을 정도 아니잖아! 우리 기술배여서! 어? 야 태건이 지금 해먹고 싶다! 네비다! 야 저 비싼 건데! 비싼 거예요? 응! 복이 오겠다 우리 시청자!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오이트! 오이트! 준현이! 오이트! 준현이! 아이 보고다! 보고? 보고야? 네 보기에 보고 바로 앞에서 물었어! 와 멋있게 생겼다! 다치고! 위험해 액은 먹지 못해! 저 놈은 보고 쟤 뭐 쓰는 거야! 다들 왜 그러지? 야 너 뭐해 수근이! 야 너 뭐해 수근이! 야 너 뭐해 수근이! 보고 잡으라고요? 뭐가 뭐 잡으면 분위기를 찍으라고! 왜? 뭐야 쟤 지금 보고니 뭐니 막 잡아 올리잖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지셨죠 갑자기? 아니 뭐 잡아 올려야지 지금! 아니 형 왜 기다리세요 왜 못 믿으세요? 칸탱이 보니까 나 꼬졌나고 편물길 안 해서 나 어디 있던냐! 편물길 왜 이렇게 해내가지고 편물길 괜히 했대요! 편물길 괜히 해가지고 편물길 괜히 해가지고 까먹으신 건가? 기분 좋았던 건 끈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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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낚시채 때 확 같이 던져버릴까? 낚시채까지 확 던져버릴까?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있다 뭐야? 네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있다 네 받아주는 삶은 여유로운 삶으로 살아간다 그동안의 화를 다 삼키고 천천히 초리떼 끝만 집중한다 조용히 따라온 고기를 느끼며 차분히 기다린다 자 참아야 한다 삼치야 주치의다 경기형 주치의 숲속을 마치 걷는 느낌을 가지면서 차분하게 모든 걸 되돌아본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경규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본인을 계속 칭찬해준다 좀 까타스러워서 얘기해주세요 오 업케어 히트 업케어 히트 업케어 히트 업케어 히트 봤어? 주현이 히트 주현 왜 그래? 봤어? 야! 주현이 히트 주현이 히트 주현이 잘한다 주현이 히트 가요? 아직 몰라요 보고 아니야 보고 보고야? 삼치는 맞아요? 삼치는 맞아요 네 삼치는 맞아요 네 좋아 주현이 잘한다 많이 잡아 많이 주현이가 견제하는구나 좋아 승훈아 예 승훈아 예 작은가 봐 야 진짜 작다 근데 작은가 봐 야 진짜 작다 근데 작아도 너무 작다 아이가 그냥 줄 잡으실 거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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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호 척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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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가 중요한 거야 준현아 그렇습니다 형님 딱 먹기 좋은 사이즈 아주 많이 써버린다 들어 5호 척수 딱 맛있는 사이즈야 경주삼치대 어 축하드립니다 야호 오 아 축하드립니다 오 세곤이 형 이거 삼체요 이거 이거 삼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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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면 돼 야 그거 고등어 아니냐 아요 삼체요 삼체요 이걸로 잡으시면 돼 버려 딴 거 말고 이거 잡으셔야 돼 그거 버려 버려 이거? 어 안 돼 뭐 어떻게 버려 이렇게 맛있는 거 지금 삼체요 삼체요 오예 어우 작아도 삼체요 수근아 예 뭐하냐 네? 같은 배천에서 배 후밍에서 뭐해 자 저 세 마리야 바짝 다가오잖아 야 그 앞에 떼지냐 하하하하 야 그 앞에 떼지냐 하하하하 야 무조건 되는 놈 옆으로 던지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입 되는 놈 좀 던지라니까 아 나 진짜 과연 잘하겠네 후차 히트 후차 히트 후차 히트 진짜? 히트? 아니에요 바닷? 후차 히트 히트? 아니에요 바닷? 어디에 누구 누구 고기가 고기 아니야? 잡아서 잡았어 고기 같은데? 고기 같은데? 고기 같은데? 잡아서 잡았어 고기 같은데? 고기가 고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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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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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어 있어 야 고기가 이쪽 라인만 나오게 진짜 간다 추격전 간다 추격전 히트인지 몰라 여기서 봐도 알겠는데 올리기만 해 형 고기 맞아 고기 맞아 잘한다 어우 크다 큰 병아 옆구리를 올리기 승창아 배에 대 배에 꽂아 배에 꽂아 배에 꽂으라고 야 못 꽂겠어 야 배에 대 배에 대 지금 이미 늦었어 너무 채지마 올릴 때 너무 채지마 김으로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뜯으면 안 돼 으아 벌써 왔어 다 왔어요 벌써 왔어 다 왔어요 야 크다 어우 이거 큰데 야 크다 어우 이거 큰데 우와 오 KBO 팍팍 하지 말고 그냥 막 그대로 갖고 놀아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끄기만 하면 돼 쑥쑥 쑥쑥 오 오케이 좋았어 저기로 윗 저기로 윗 절유요 쭈유요 저기로 윗 고치기 있는 쪽으로 윗 왔다 갔다 왔다 고치기 있는 쪽으로 윗 됐어 됐어 고치기 됐어 고치기 심수창! 이야 심수창! 추격 간다 추격! 와 추격장 간다 우리 수근아 너무 조조해 지수 포즈 몇 마리야? 세 마리 그래 두 마리이면 끝이야 와 진짜 여기 못 버티겠어 야 역시 투수를 해서 팔로 끄집어내는구나 이야 심수창 대단하다 아 세이비가 강하네요 저 집에 갈게요 아 저 이제 세이비가 강하네요 저 집에 갈게요 이야 수창이 딱 빠지니까 태권이 형 바로 던졌다 세호 씨 일로 던지고 안 돼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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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갔어 이리로 간 거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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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갔어 이리로 간 거야 배가 돌았어 배가 돌았어 배가 돌았어 우와 하하하하 역시 건당의 거니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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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드디어 우아 우아 경주 대삼층 자 1m 이상이면 황금 배치입니다 야 가만있어 꼭 1m 이상이다 가능해 자 1m 이상이면 황금 배치입니다 야 가만있어 꼭 1m 이상이다 히트 다시 히트 히트руж levant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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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BM 야, 붙었다! 붙었어! 히트 히트! 야, 붙었다! 태그 저쪽에서 해가지고 잡았어. 반칙 아니에요, 저거? 네? 시청이 형 또 뺏긴다, 또! 안 돼! 신조창 87! 야, 태그입니다! 야, 태그니까 크다! 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뭐야? 오! 뭐야? 한 방 가는데? 오, 이게 장난 아닌데? 미터, 미터! 한 방 가는데? 오, 이게 장난 아닌데? 오, 미터! 메다다. 메다야. 메다야. 크다, 메다다. 와, 메다다! 와, 보인다! 야, 보여, 보여. 한 번에 더 쳐. 와, 보인다! 야, 보여, 보여. 야, 야, 괴물이야. 오,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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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줄래, 하나? 왔어, 왔어. 나와줄래? 어? 아, 머리에 걸렸어요. 머리에 걸렸어요. 머리에 걸렸어요. 자, 빨리, 빨리. 우와, 일단 빠질 수도 있어요. 기조 거보다 크다. 우와, 일단 빠질 수도 있어요. 오, 천천히, 천천히. 다 왔다. 기조 거보다 크다. 오, 천천히, 천천히. 다 왔다. βVBScomT 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가보 눈이 coating Soldist! 가보 눈이jon깐, 잠깐만, overwhelm, 잠깐만. 저 검증은 안 된다 터지면 안 된다 OK! 저 검증은 안 된다 터지면 안 된다 OK! 저 검증은 안 된다 터지면 안 된다 OK! 우와! 와! 이태골! 야 크다! 이태골! 이태골! 야! 최고다 크다! 오우! 우와! 잘한다! 잘구나! 수고했다! 잘한다! 여기! 왕단툴! 여러분! 이야, 크다! 이게 바로 경주의 메다급 삼치입니다! 이야! 빵조! 자! 관계! 자! 우리는 관계! 이야! 자, 드론! 자, 메다 삼치! 10km! 아, 대박! 브라보! 10km! 10km! 자, 10km! 잡으러! 무조건 2만원! 무조건 2만원! 자! 휘어졌어, 휘어졌어, 휘어졌어! 센치가! 자, 이태군! 경주 삼치! 1m1! 1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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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치고 나가는 거 봐!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치고 나가는 거 봐! 어우! 1m5! 1m5! 아, 이상하다! 이태군 씨 원금 배치입니다! 이수근! 왜? 선생님! 이쪽 라인이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이쪽 라인 나오잖아! 오른쪽에서 던졌다니까요! 학교에 무슨 상관에 안 들어오는... 시청자리에다 던졌다니까요! 네! 음, 반칙이야! 네! 아, 이상한 피디가 봤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어, 크다, 이거! 선배님! 좋아, 좋아! 아, 왔어! 아, 왔어! 아, 왔어! 누군이 있어! 이야! 아, 오! 아! 어, 오우! 트릭치는 거 봐라! 야, 빨리 놀고 싶다! 이야... 아, 뭐인다, 뭐인다, 뭐인다! 어, 목인다, 뭐인다! 크다, 이거! 선생님,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어, 목인다, 목인다, 목인다! 크다, 이거, 선배님!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어, 오빠,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찍었다! 오케이! 선배님! 죽었다! 오케이! 선배님! 선배님 해냈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해냈습니다! 그래! 승훈아! 제가 해냈습니다 선배님! 해냈어 해냈어! 용왕의! 이제는 새깁니다 새깁! 너무 빡았어! 이제 예수 말이야! 계속 가자고! 아 미치겠네! 87 87 86 아 크네 아 우리 교수님한테 칭찬 들었다! 아휴 교수님한테 칭찬 들었다! 순위가 변동되었습니다! 어 그래요? 꼴찌! 노인가뚱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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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닷금 나왔잖아! 아 이거면 안 되는데! 넋 놓고 있었네 이거! 원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이... 이게 제대로 된거지 지금! 잠깐만요! 형님 비권하셔야 됩니다 이제! 먹을 겁니다 형님! 먹으면 그렇게 좋겠는데! 왜? 고음이 그렇게 좋겠는데! 고기가 안 나오냐고! 아 1매너 진짜 크다! 대박! 와 힘이 진짜 좋다! 힘이 진짜 좋아! 이야 이제는 이태국은 그냥 잡으면 메달! 주영히트! 주영히트! 히트! 아! 아! 히트! 아! 주영히트! 왔어? 주영히트! 아! 야! 다 와서 먹는구나! 와서 먹지 그렇지! 다 와서 먹어! 어! 아! 아! 왔어? 주영히트! 오! 아! 아! 아 너무 좋겠는데! 아! 야, 고기 터진다. 빨리 해야지. 지금이다, 형. 쌍니치 한번 가자. 하나 잡자. 하나 잡자, 하나 잡자. 오케이, 친다. 어우, 땀나, 땀나. 자, 왔어. 왔어, 왔어. 자, 오는구나. 자, 여기 왔습니다. 자, 이리로 와라. 와, 히트. 나이스. 자, 이리로 와라. 와, 히트. 나이스. 와, 히트. 나이스. 거긴가 뚱구어. 거긴가 뚱구어. 나이스, 형님. 나이스, 형님. 나이스, 형님. 나이스, 나이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 부표입니다. 네, 부표입니다. 짜증나네, 정말. 오늘 저걸 몇 번 거는 거야? 부표래.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조용히 뜬 건데. 반장하셨구나. 아, 준현 씨, 네 마리 지내요. 야, 준현이 잘한다. 형님, 빨리 하나. 이거 내가 네 몫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형님, 하나만 거시면 됩니다. 패스를 지키십시오. 야, 부표나 잡고 있고 되겠냐, 이거. 무게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다, 주둥이 여기다. 자, 준현. 37, 87. 네, 다. 고맙습니다. 야, 빨리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잘 봐. 아, 알겠습니다, 형님. 일부러 안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왜 이래. 좀 짜증나지, 뭐. 비켜. 이제 안 보여. 이제 안 나와요. 이제 안 보인다고. 사람도. 야, 근데 왜 바로 던져더니 자로 잡네. 저 형 나온 데다 바로 던진 거야. 아, 너도? 같이 온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네. 때로 나온다잖아. 그렇다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던지는 건 자리는 지키죠, 우리 자리는. 이 도덕적인 행위라. 우리, 우리 뒤쪽에서 얘기는 왜 자기 자리에서 던지지 않고 이쪽으로 던지느냐 이런 파괴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건 나중에 펑크를 따라가서. 그렇죠, 그렇죠. 그냥 분명히 자기 바운더위를 벗어났어요. 장관 선생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 이태곤 씨. 자기 자리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봐, 일로 던져가는데 물이 일로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뭐라고? 아, 일로 던져도 일로 갔다. 아, 일로 던져도 일로 가버리네. 몸의 방향이. 몸의 방향이. 아니, 근데 막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에헤이. 일단 자리를 좀 안 보세요. 우리 가는 대로 가면 괜찮은데 몸의 방향이. 몸의 방향이 돌았다니까? 전화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인정하는데 이 배우가 이거 배치 받으면 논란이 될 거예요. 논란이 되지. 저기로 바로 던졌거든요. 그리고 잡은 자리 그 자리가 몸을 돌려서 바로 던졌다니까. 네, 맞습니다. 자, 카메라로 나중에 다 판독할 겁니다. VAR로. 저녁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신경이 쓰여서 날씨를 못 하겠어요, 맞아요. 그게 왜 신경이 쓰여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낚시 2시간 남았습니다. 뭔 시간이 이렇게 잘 가냐. 자, 팀 팀이 화이팅 한번 하세요. 자연스럽게. 끙끙. 딱, 끙끙딱. 대상치. 부착해요. 슈퍼볼 화이팅. 슈퍼볼 슈퍼볼. 환대, 환대. 자, 몸을 최대한 숙이고 천천히 가면서요. 몸을 최대한 숙이네요. 머리 안 보일 줄. 아, 엎드리세요. 아, 엎드리세요. 자, 엎드렸어요, 자세. 자, 정수리 타임. 엎드려. 삼시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된대. 너 어떻게 돼, 이 대형 씨. 고. 누구도 이제 못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빨래를 넣어놨어, 이제. 말을 잘 들어야죠. 말을 잘 들어야지. 나도 이제 안 보입니다, 누나야. 아, 엎드려. 한 마리만 잡어. 여기, 여기. 부자 한 마리만 잡으면 따라갈 수 있어. 대형아, 한 마리씩만 더 잡자, 일단. 오, 왔어요, 선배? 왔어요, 선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 크다. 크대, 이거. 크다, 하면서 천천히. 크대, 이거. 오, 크다. 크다, 하면서 천천히. 오, 크다, 이거. 트랙, 트랙. 아 역시 자연스럽게 역시 1위 특정 경규야 초고속 카메라 들어간다 오 야야야야 오후에 큰 거 나온댔어 크다 커 대삼치로 홈런치고 1위 쇠기방아 보자 오 좋다 어휴 버린다 오 크다 오 크다 어휴 버린다 오 크다 오 크다 오 크다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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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드디어 경규 이경규 하하하하 아 별명 봐 세기포 세기포 오 크다 크다 오 오 크다 오 크다 내가 여왕의 아들이다 동해는 나의 바다 동해는 나의 바다 동해는 나의 바다 죽어라 이형 봐라 이형 이형 봐라 이형 이형 봐라 이형 이형 사번도 봐라 와 메다다 메다 사나와 너 뭐하노 자 자 길 잴 볼게요 메다는 돼야 되는데 아 메다 돼 돼 돼 될 거 같아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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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아 누가 이 형 이 형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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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민혜 형 같다 야 이형 이자흥 히트 대형이 같다 오케이 배에 껴 와 이거 맞아 이번엔 바닥이면 안된다 이 형편에 제발 가지마 가지마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역전할 수 있어 너 하나 잡으면 뭐야! 오빠야! 어지러워! 야, 이것All a mais jan. 좋아, 지금 좋아. 역성할 수 있어, 좀만. 와, 이번 WASR object been working. 마치 attention when you . 와우, 이게 뭐야! 아주ben. 이거 많이,igkeit. писCE me, Miss Sheet. 대형아 걸어야 돼! 야, 야, 야! 와, 이건 뭐야! 해왔만 집으로 가려고.. 요 upright Tourlide 이건 мет어야 Fitness 차가운 대형아 걸어야해 대형아 걸어야해 소 preparations diplomacy 지원 із 야야야야, 동중고개다, 야! 야! 동중고개다, 야! 야! 빠졌다고? 털었지? 아우, 야! 끊어져 버렸지? 대박, 이거 대박! 야, 가만 안 되는데, 이거! 내꺼 다시 물어, 내꺼, 내꺼 물어! 아우, 야! 끊어져 버렸지? 야, 가만 안 되는데, 이거! 내꺼 다시 물어, 내꺼, 내꺼 물어! 내꺼 다시 물어, 내꺼, 내꺼 물어! 여기가! 너 빨리 해, 빨리 해! 내꺼 물어, 내꺼! 스터베스 했는데 바로 팍 끊어버렸는데? 대형이 오늘 꿈에 나오겠다. 꿈에 나오겠어. 아깝다. 아, 대품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대형 씨! 네! 여기도 다신데, 삼치가 320도 돌았어요. 네, 여기서 돌았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 낚싯대가! 너도 돌았어야지! 야, 여기 왜 입질이 없냐고! 오이씨! 왔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제발, 제발, 제발! 왔다! 나이스, 나이스! 제발, 제발, 제발! 왔다! 나이스, 나이스! 제발, 제발, 제발! 왔다! 왔다! 마침내 독화를 찾아온 그대 입지. 어, 따, 힘쓰네. 오! 와라! 노인을 위한 바다는 이 땅! 야, 크다! 오! 제발, 제발! 화이팅, 화이팅! 아, 이거 또, 또... 제발, 제발, 제발! 야... 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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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선배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제발, 제발! 선장님, 다시 한 번! 선장님! 선장 짰어요. 이번엔 제발이요! 자, 빌게요. 화이팅, 제발. 자, 이거 올라오면 화이팅 찍힙니다! 아, 참... 어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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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좋다, 좋다, 좋다! 어우, 긴장감 짠나, 아니에요? 미치겠다, 왜 안 보여주냐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 아, 뭐야? 빵 봐봐, 빵 봐, 빵 봐라. 빵 봐라. 천장님! 따지겠죠, 천천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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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천장님. 형,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형,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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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형,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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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올려, 올려야 돼! 올려, 바닥에, 바닥에! 왔다! 왔다, 올려, 올려야 돼! 올려, 바닥에, 바닥에! 컷! 이도 컷! 이야! 축하드립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이야!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우 형님! 아우 우리 형님 드디어! 나 얘 때문에 정말 오늘 고생을 생각하고 야! 나 이제 좀 쉬란다! 형님 형님! 형님이 쉬면 내세! 아니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니 형님을 생각해봐라 아니 형님 심정이야! 제가 다 눈물이 그르승그르승 안 했네 이야! 나 이거 땜에! 나 이거 땜에 헛등에 땀 났어! 이게 뭐야 아침에 나 다 놓치고 나이스 나이스 형님! 아이! 땡큐! 준헌이한테 쪽팔렸는데 다행이야 자! 기대만 돼볼게요! 형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알았어! 고마워! 형님! 쉬시라니요! 계속 하셔야죠! 자! 이럴까요! 삼치 96! 아! 이 4cm! 이 4cm! 아! 이제 좀 마음을 좀 높였어! 아! 저걸! 아! 저걸! 아! 저걸 못 지켜! 여기까지 황금벤지 지켰습니다! 아! 식은땀나! 자! 도시화국! 전원 뉴스 하셨습니다! 아! 좋아!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네! 제가 하나 해야 돼요 선배님! 하나 해야 돼! 10마리 찍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선배님! 이야! 고기 다 싹 핀다! 혜진당이 필수 있겠다! 계속 운이 작아 지금! 계속 물 어디 있어 봐봐! 이게 풀어서 딱 땡길 때 한 4번만에 딱 무네요! 아니면 없네요 거의! 자! 지금 대문도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왔다! 야! 이번에 야! 침착해! 침착해! 왔다! 야! 이번에 야! 침착해! 침착해! 태영아! 이거 잡아야 된다! 진짜 잡아라! 서울 양 gasp 야! 선생님이 어제 몇 번째야! 우와 너무 좋다! 좀 잡아라 노춥이 진짜 죽는다 이번에 진짜! 죽.. 진짜!! 노춥이 진짜 죽는다 이번에 진짜! 가지 마라! 진짜! 뭘 해보세요 then 내리면서 감고 그렇게 감지 말고 내리면서 감고 그렇게 감지 말고 내리면서 감고 그렇게 감지 말고 내리면서 감고 어! 오! 있어x2 있어x3 감어x2 야! 야! 이번에 무슨 있어x3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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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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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여영아 아 이번엔 어울려야 돼 뭐 이상하지 말고 야야야야 그만 감어 지금 너무 쓰지마 너무 쓰지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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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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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냥 뛰어 아직 키만 빠졌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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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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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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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형 축하 아 깎고 이거보다 더 컸는데 이야 대형이 해내는구나 좋아 태현이 형 이대형 경주 대감치 이대형 86 태형아 파이팅 파이팅 잡자 체력으로 가야 돼 체력으로 너희 한 두 마리만 잡으면 된다 내일이 없어 형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어 지금 수근아 네 좀 잡아봐 네 수근아 부담 갖지 말고 형 하는 말에 어?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승리아 승리아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승리아 놓치면 안 돼 승리아 놓치면 안 돼 승리아 놓치면 안 돼 이게 빠져나가는 말이 됐어 왔어 왔다 이게 빠져나가는 말이 됐어 왔어 승리아 승리아 트위 승리아 트위 승리아 트위 텐션을 놓치면 안 돼 네 알아요 선배 우와 우와 자 죽인다 올렸다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승리 잘한다 승리 잘한다 설정 야 이미 후킹 됐어 이미 후킹 됐어 빠지진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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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한 거랑은 달라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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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달라 완전히 달라 야 크다 1m다 메다 단체전 메달이다 단체전 수근아 예 놓치면 안 된다 예 선배님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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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 아 여기 있다 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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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어요 찍어요 빨리 이거 여기 찍어요 빨리 이거 여기 찍어요 빨리 이거 됐다 아이 아이 아 원장님 아 원장님 원장님 그렇지 원장님 가치 원장님 오 가치 원장님 오 가치 원장님 오 그냥 80짜리인 것 같다 오 이렇게 힘이 세지 얘가 저녁때니까 그런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으 지금 다 잡아야 돼 왔다 빨리 붙어 빨리 붙어 다 잡아야 돼 왔다 빨리 붙어 빨리 붙어 왔다 나이스 박파이터 형님 사랑해주네요 아 걱정하지마 가만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한테 쪽팔려서 내가 어떻게 쓰든 잡아야 된다 자 노인과 똥보다 올라갑니다 우리도 이혼하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당심하면 안 돼 아 힘들다 와 이거 봐라 이거 와 이거 봐라 이거 아 근데 힘이 세요 지금 자식들이 아주 오케이 히트! 오! 히트! 쉑다! 자, 시키게 하지. 오케이 히트! 오케이 히트! 오! 히트! 오케이 히트! 오! 히트! 너무 힘겨! 오케이! 너무 힘겨! 오! 준현 좋아! 형님 저도 잡았습니다! 좋아! 갑니다, 형님! 너무 힘겨! 갑니다! 준현이 좋아! 형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아, 지금 우정은 끝이야. 끝이야. 자, 피팅 타임이야. 지금 잡아야 돼. 오! 친다, 친다! 오! 야야야야야야야! 오! 야! 왜 이래, 왜 이래! 오! 얘 봐라 얘 얘 얘! 오! 눈썹 핀 조금인 것 같습니다! 이야, 형님! 갑오 한 번 치시죠, 형님! 그래, 그래, 가자! 와! 오! 역전 하겠는데? 네? 역전 가자! 히트! 히트! 누가, 누구야? 개구리 인정!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와, 쏘, 대군이 왔어! 대군이 왔어! 오! 씨! 히트, 앞에 히트! 개구리 인정! 오! 씨! 와, 쏘, 대군이 왔어! 오! 씨! 와, 와, 와! 호, 호, 호! 이거 쎈데? 호, 호! 쎈데? 와, 쟤, 쟤 제일 크다! 우와... 자, 도저암 못 들이 뿌리세요! 이야... 자, 도저암 못 들이 뿌리세요! 이야... 자, 호텔 빌려, 자! 쇼프리도 올라왔어. 이거 바로 밑에 보여. 가면 안 돼, 호텔 빌려, 형! 됐어요, 쉬아렸다! 어우, 좋다, 좋아! 대빈아! 좋다, 좋아! 대빈아! 아, 이거 몇 원인데? 아, 몇 원인데? 아, 몇 원인데. 앞에 가고, 앞에 떴으면 떴나 봐. 이야... 이야... 이거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떴다. 가만있어. 야, 빨리 상렬이 형, 몰라! 줄이 될까요? 저쪽으로 가.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빨리 상렬이 형, 몰라!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빨리 상렬이 형, 몰라! 이거만 빼면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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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일로! 알았어. 아니, 그럼 넘어오라고! 알았어, 일로와. 일로만 오면 돼. 빨리! 누구야? 뭐야, 없어! 뭐야, 없어! 갑니다! 빼, 빼, 빼! 오케이, 됐어! 자, 메프세요! 메프세요, 메프세요! 우와! 이야!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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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아! 지웅이 좋아! 아, 진짜 계속... 세리머니 생략합니다. 지금 잡아야 돼요. 빨리, 빨리 해! 자, 105, 90! 오, 크다! 야, 잘 지어, 잘! 꼬랑, 꼬랑집 똑바로, 똑바로, 고기! 성공! 넘치 1m! 오케이! 오케이! 야, 준현이가 궁금하다. 야, 지금 주... 준현이께 무섭다, 준현아! 너무 안 나와. 천천히 해! 오, 야! 준현이 것도 엄청 큰데? 자, 버틴다. 준현이가 오늘 사고친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달라. 오, 와우와우와우! 오, 방어보다 더 센데, 이거? 오, 야, 야, 야! 이게 오늘 1등 같다, 준현아. 네 힘으로 그 정도면 1등이다, 이거. 아, 야, 야! 와, 더워! 야! 오, 쇼크리더 나온다! 자, 쇼크리더 나왔어요! 자, 준현이 쇼크리더 나왔대요! 야, 크다, 크다, 크다! 야, 크다, 크다, 크다! 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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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 오! 좋습니다, 지금. 좋아, 좋아. 야, 난 메달한다, 야! 오, 나이스! 준현, 30, 93! 오! 오케이! 야, 더 커요, 준현. 1m 93, 앞에서. 오, 좋아! 몇 천입니다, 형님. 꼴찌는 잘 천입니다, 이제. 야, 한 마리 더 잡아, 빨리. 가시죠, 형님. 던지겠습니다. 아, 패턴은 알았어. 아, 태훈이 형이 뭔지 알았어 할 때가 이런 느낌이구나. 다 죽었어, 씨. 뭔지 알았어. 자, 1시간 더 남았습니다. 자, 역전 2입니다, 역전 2에. 뭐요? 역전 2행이 어딨어? 방어 이후에 똥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1등이 제일 불안하죠, 이럴 때는. 불안할 수가 없죠, 지금 마리 수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수근아, 뭐하냐? 수근아, 뭐하냐? 선배 형, 좀 전에 잡았었어요. 계속 잡아. 예. 또 시작했다, 또. 시간이 없어, 지금. 수근아. 아, 미치겠어. 너랑 왜 한 팀이 되는지 모르겠어. 너랑 왜 한 팀이 되는지 모르겠어. 아, 준현이가 정이 가더라니까. 수근아. 제가 올랐습니다, 선배님. 해놨어, 해놨어. 공방만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용왕의. 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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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이 편하다. 팀을 잘 먹어야 돼. 야, 말이죠. 아니, 견전 배워 왔다니까. 그래, 우리도 잡았어요, 선배님. 아, 지금. 지금 우리는 10마리 이상하게 태워야 돼. 긍정적으로 같이 쳐 일단. 아니, 경쟁은 없어, 지금. 야, 비빙 시간입니다. 고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지? 야, 지금 붙었어. 빨리 잡아야 돼. 붙었어, 지금 빨리 해야 돼. 보통 빨리 하세요. 모릅니다. 자, 역전 찬스입니다. 역전 찬스. 4m짜리. 역전 가능 시간입니다. 둘러독 넘어가는 거 하나. 고자. 선나님. 여기 맥다를 바꿔볼까요? 여기가 입지를 안 하네.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밤에? 야광이라고 하면 반응이 더 좋아요. 그래요? 그럼 해야지. 됐어. 오, 왔다. 아이, 맛있어. 깜짝이야. 야광이라고 하면 반응이 더 좋아요. 그래요? 그럼 해야지. 됐어. 오, 왔다. 아이, 나이스. 오, 왔다. 아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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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멀리서 물었다, 멀리서.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 1m 하나. 1m 20 하시죠, 형님. 뭐야, 이거 빠진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빠진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빠진 거 아니야? 아니, 빠진 거 아니야? 거기 있는데, 형님.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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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니, 근데 얘가 왜,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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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니, 근데 얘가 왜 갑자기. 이따, 이따는 무슨 아프리카 말이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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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거기 떠나면 세계 최고예요. 순수해. 아니, 빠져지는 줄 알았어. 어휴, 대밑으로 간다, 대밑. 아이고. 대밑으로 간다, 대밑으로. 히트, 앞의 히트. 히트. 가자. 아이고. 대밑으로 간다, 대밑으로.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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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심수창. 가자, 심수창. 무조건 잡아야라, 심수창아. 심수창. 오, 야야야야야야. 아,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심수창. 난리다, 난리다. 선장님. 네. 배를 좀 돌려보죠. 저 증수밖에 안 나와. 심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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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번에 무조건 가야돼. 심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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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야, 여기에 원장님. 이야, 여기에 원장님. 버텨, 버텨. 버티고만 있어, 버티고만. 감추마, 감추마. 버티고만 있어. 어, 들고만 있어 그냥 딱. 숨만 매겨. 아, 되네. 숨만 매겨, 크다. 크다. 숨만 매겨.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슬슬 끌고 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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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크다, 커. 이거 한 마리 더 담으면 진짜 역전이다, 우리. 연장 10위인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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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깐만. 연장 10위인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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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깐만. 연장 10위인데 지금 10위에 들어간다면 시간이 없어. 준비해. 심수창, 93. 형, 크다, 수창이야, 이거. 90 넘어. 대형이 한 마리 더 담으면 역전 가능하다. 수창이 형, 한 마리 더 담으면 W트로. 오케이. 오늘 근육 파열되도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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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커. 이거만 시키지 마.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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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네,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오실래요? 제가 위로 갈게요. 대 들고 올라가. 조용히 합시다. 낚시하는데. 너무 떠들지 않아요, 뒤에서? 화이팅입니다, 형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형님. 야, 이거 뭐야? 야, 이 크기도 큽니다, 이등칸 씨. 이거 부시리버드 더 힘을 쓰네. 야, 올라왔다, 올라왔어. 아, 올라왔다. 쇼프리도 올라왔다. 여기다, 여기, 여기. 이루와, 이루와, 이루와. 여기다, 여기, 여기. 여깄다, 여기. 이루와, 이루와, 이루와. 어? 오, 크다. 오, 크다. 청체를 청체를, 청체를. 어따, 이루와. 왔다, 왔다. 아, 아, 아! 이따, 이따, 이따. 아, 아, 아! 그걸 못둬 한 방에.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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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도 헛스윙이면 아웃이야. 와 매달 남았다! 와 매달 남았다! 와 매달 남았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빠졌어! 개미 된다! 카드입니다! 와! 와!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지? 이거 왜 이래 이거? 저거 걸린 것 같아 형님. 이것도 걸렸다고? 저 배 트롤링에 걸린 것 같아. 아 오늘 여러 가지 하네 정말. 매달 남았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매달 남았다!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이거 1m 안 6출되겠다. 아니 뭔 힘을 그렇게 써? 매달 남았다! 시긋땀 나네요! 와 나이스입니다 진짜! 아 기운 없어. 오우 좋아. 조금 깁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긴장해야 되겠는데? 네? 아우 좋아. 와우 좋아. 자 이것도. 자 기운이 한번 재볼게요. 고피디! 2m짜리 차 1로 주세요. 2m짜리? 오우 비슷한 갠데? 자 2득권! 3T! 2득권! 3T! 1m! 1m! 1cm! 1cm 부족하네요. 허리를 꺾어! 무게 제조. 나 저 준현이한테 혼나지 않게. 아우 아닙니다. 저쪽에서 잡겠다. 준현이랑 덕화 형이 1등 잡겠는데? 지금. 무게가 틀리거든. 운동 빨리 하세요. 옵니다. 야. 꼴찌 하더라도 야. 메다 짜리 두 개 잡았다. 아 형이 우리 꼴찌 아니에요 형이. 지금 1등 할 수도 있겠네. 메다 그거 무게가 달라요. 히트 오케이. 히트 오케이. 히트 오케이. 히트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걸었어. 뚱 히트! 오케이. 뚱 히트! 뚱 히트! 오케이. 뚱 히트! 오 저 잡겠다 1등. 경규 형 큰일 났다. 인숙아. 왜 같은 자리에서 왜 그래? 아 죄송해요 진짜로. 선배님 우리 이쪽이 안 나와요 아예. 배를 좀 돌리라니까 선장기만 왜. 아 그렇게 크진 않다. 따박따박 조금만 놉니다. 아 그걸 해도 번져야 돼. 아 그럼요 형이. 어 친다. 어 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리난리. 하지만 빠질 수가 없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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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덕화영이가 지금 역전한 거 같은데. 형이 꼴찌 탈출이 아니고 한 2위권까지 노려볼 만한데요. 그치 하나만 더 잡아. 네. 내가 하나만 더 잡을게. 어 자신감 확 떨어지네. 수근아. 네. 너랑 나랑 한 마리씩 더 잡아야 돼. 무조건요. 나볼 적 아니야. 잡아내겠습니다. 자 준현 팀 팀의 84. 야 야야야야 오! 야야야... 낚싯대 빠졌다, 낚싯대 야, raise your 30, 84 어 benefited 오 오, 낚싯대 빠졌다 낚싯대 빠졌다, 낚싯대 야야야 аккуmann 야이쇼, 빨리한데 정부가 빠졌다고? 낚싯대 낚싯대가? 낚시 끝났네 덕화야. 야 찬스다 빨리 해. 빨리 빨리 빨리. 안 돼 안 돼. 어딨어 어딨어. 어 그래야. 계속 내려 내려 내려는데 쭉 내려서. 어딨어 어딨어. 솔티가 있어. 계속 내려. 어 그래야. 계속 내려 내려는데 쭉 내려서 붙어. 삼치보다 이걸 더 잡고 싶다. 이거 걸면 대박인데 이거. 순심 40m 밑으로 가라앉은 덕화의 낚시대를 구하라. 근데 이게 된다고? 더 더 더 더 빨리 내려. 빨리 내려. 걸어 걸어. 대가리 얕혀서. 대가리 얕히라고 얕혀. 대가리 얕혀서. 대가리 얕히라고 얕혀. 더 얕혀 더 얕혀. 감어 감어. 아 이거 걸어야 되는데. 어. 못 걸었어 못 걸었어. 안 돼. 답 없어요. 물에 안 떼야 되나 답 없어요. 다시 다시 다시. 밑으로 잘 방어갖고 한번 감아봐. 진짜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야. 진짜 난리났다 난리났어. 진짜 엉망진창 삼치대소동. 진짜. 안 걸려요 형님. 엉망진창 삼치대소동.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배 한 번 돌려 형. 배 한 번 돌려 그래 빨리 돌려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만.. 오 잠깐만адцам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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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오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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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오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낚시대 건 거 같기도 한데. 잠깐만, 잠깐만! 어, 낚시대? 낚시를 걸었다고? 다 살살 가면, 다 살살. 그렇지, 걸었다 걸었다! 뭐야, 뭐야? 자, 안 살살 가면, 다 살살. 자, 뭐라야, 뭐야? 그렇지, 걸었다 걸었다. 줄 줄 줄! 와라와라와라! 줄 걸었어, 줄 걸었어! 줄 걸었어, 줄 걸었어! 줄 줄 줄! 거 znaczy 몰랐어! 이건 뭐냐 치오 아니야 줄 걸었어 줄 걸었어 줄 걸었어 형님 줄 줄 막스테가? 막스테거를 줄 걸었어 형님 줄 걸었어 왔다 skep 야 마트리지마 마트리지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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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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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이 왔어 선배님 해내줘 아 저거만 건지면 돼 계속 올려야 돼 사부장 거 잊지 말고 일로 오라고 사부장 잡아 잡아 형님 줄 걸었어요 사과 낚싯대를 잡았다니까 대상주보다 더 잡기 힘든다는 바다에 빠진 낚싯대를 내가 잡았다니까 주요나 주요나 선배님 왔어요 야 꼬리에 걸렸다 이거 야 꼬리에 걸렸다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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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 이게 뭐야 이따굴 잡으러 오니 야 이게 뭐야 이따굴 잡으러 오니 야 이게 뭐야 이따굴 잡으러 오니 참치왕! 고치야! 선배님 그래도 이... 고치는 또 뭐야? 선배님 그래도 적불함이라도... 알았어 알았어 선장님 좀 찍어주세요 200m로 이거 건져야 되잖아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시대의 장면입니다 선장님 무게감 있어요? 아우 손만 느껴요 아 됐다 됐다 선장님 손만 느끼신다 자 낚싯대 올라옵니다 아 이거 로또왕률이 로또왕률 예? 로또왕률이라고요 낚싯대 세 개대 올라오는 거 아니야? 금낚싯대 은낚싯대 금낚싯대 은낚싯대 금낚싯대 은낚싯대 아 이거 진짜 로또? 오우 줄이 한 500만원 안되겠다 아니 줄이 왜 이렇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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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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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나왔다 나왔다 오우 줄이 아오 왔소 왔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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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앗 용왕이 슬쩍 걸어줬다는 게 한 개의 정성 믿거나 말거나 재능증은 재능구나 이리 오세요 잡았다 형님 내 차급이에요 자 보인전 뚜껑 넋이 때 2미터 넋이 때 2미터 아 살렸습니다 형님 저 살다살다 처음은 손장님 배 돌려주세요 빨리 자 배 돌려 드릴게요 우리 해먹어야지 다 했어 이런 일이 다 있네 정말 신기하다 민물은 들어가게라도 여기는 수심이 40m 40m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저 선장이 로또 맞은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로또보다 어렵다니까 와 줄떡 끌어올려 어디 낚시터 가면 진짜 평생 에피소드다 이거는 아 우리 평생 콩두에요 자 마지막 역전입니다 마지막 역전 기회입니다 자 도시허브 어느 팀인지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1위와 2위의 무게 차이는 200g입니다 아 200g 200g입니다 아 200g 차이야 이거 두고 두겠는데 한 발 쏘 손뱅이 한 마리네 거봐 여기서 한 발 잡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아니지만 덕화형의 같아 낮에 놓친 게 생각나네 이럴 땐 숨 좀 돌리고 가자 그러면 숨 돌려요 우리가 뭐 1위를 뭐 그냥 생각지도 말고 아 즐거워 형님 숨을 좀 많이 돌리세요 많이 돌리게 걱정하지마 수근아 네 한 마리 싸움이야 내가 이리에 고람이 당하네 3위와 2위는 몇 개념입니까? 3k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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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마리 차이다 한 마리야 한 마리야 90짜리 한 마리면 뒤집히는 거야 또 아 그거 아까 내가 잡았으면 끝났다면 되는 건데 가지마 집에 그냥 시간은 한 시간 남았습니다 한 마리 반드시 열린다 수근아 니가 아까 잡은 게 그게 고개를 잡아야지 어우 저 멜칫대 봐라 저거 어디 어디 어우 저 멜칫대 봐라 저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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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이지 아 아 왜 덜어 배를 돌렸어 아니 화려하겠네 아 멜칫대가 덜어 깔려있네 아 돌려도 안 하면요 소장님 배 돌리세요 빨리 아 여기 메뚜기란지 그 메뚜기 배 있는데 돌려야지 여기다 여기 시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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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다 뭐가 베이비 여기 나 여기 라이징 한대 야 돌겠네 정말 저 자리 고사님 낚싯대 피시네요 형맨 오 야야 뛴다 뛴다 어 뛴다 너무 뛴다 아니 형님 안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바로 합치입니까 우와 어 이 배우 앞에도 온다 어 이 배우 앞에도 온다 이 배우 앞에도 온다 어디 어 저기 있다 어 거기 뛴다 지금 잡아야 된다 순위 바뀐다 왔다 나이스 인터 왔다 나이스 인터 지옥에서 놀아온 낚신대 지옥에서 놀아온 낚신대 졌다 졌어 졌어 더 가요한지 졌다 나이스 어때요? 가요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디싱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우, 상렬이 왔다. 아우, 상렬이 있어요. 그렇지. 아우, 상렬이 왔다. 아우, 그렇지. 요거 빨리 놓치지 마. 오케이. 빨리빨리 감아주고. 자, 요거 놓치면 안 된다, 상렬이 형. 요번에 끄집어낸다. 자, 요거 왔어, 요거 왔어. 찍어, 찍어, 찍어. 오케이! 나이스! 자, 이거 털러 왔습니다. 에이, 자아가 잘해. 에이, 자아가 잘해. 자아가 잘해. 형님, 거기에 승패를 가려요. 끝났다, 끝났다. 야, 야, 수건을 좀 잡아라. 왔어! 아, 또 오케이! 아버님께! 아, 또 오케이! 왔어! 아, 또 오케이! 아버님께! 왔어! 아, 왔어. 이야. 우와, 왔다. 이 꼬리만 아니어라, 그것도. 야, 홍대. 아, 릴이 감기질 않냐, 이거. 여기 있어,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여기. 우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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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야, 커! 좋았어!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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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오오오. 잘했어! 크다, 커! 잘했어! 잘했어! 아직 몰라! 잘했어! 아직 몰라, 대권아. 형! 아직 몰라. 이러다가 이제 대문 한번 받치는 거야. 여기, 여기. 이러다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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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크다, 커, 커, 커. 크, 커, 커. 보인다, 크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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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크다. 크다. 찍었다! 우와, 선배님! 찍었다! 선배님 해냈습니다! 찍었다! 우와, 선배님! 찍었다! 선배님 해냈습니다! 그렇지, 해냈어, 좋아! 선배님! 수근아 해냈어! 해냈습니다! 수근아! 수근아 해냈어! 해냈습니다! 수근아! 세르몬을 빌려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두 배! 이거는 대다, 좀 사이드 된다, 이거. 사이드도 대도! 수근아! 그럼 가지 말고 빨리 올라가! 채우세요, 크리닝! 마지막에 미친듯이 나오네요. 왔다! 히트! 왔다! 왔어요, 선배님! 공규 2점! 왔다! 왔다! 왔어요, 선배님! 공규 2점! 천천히, 천천히!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좋다!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한 번 가자! 선배님,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밴막!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오, 와, 보인다, 보여, 선배님! 오, 예, 예! 보여, 보여! 여기 찍어, 찍어, 찍어! 오, 와, 보인다, 보여, 선배님! 오, 예, 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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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카메라 말고! 여기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카메라 말고! 카메라 말고 작주를 찍으라니까! 오케이! 자연스럽게!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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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카메라 말고! 오케이! 자연스럽게! 오케이! 자연스럽게! 와, 챔피언이야! 선대왕님 최고! 선대왕님 최고! 더블 리치로 가자 형, 안 되겠다. 더블 리치로 갔다고? 더블 리치로 가자고 우리. 아, 이쪽 또 안 나와, 미치겠네. 자, 25분 남았어요. 빨리 마지막 고기 한 마리가 승부 결정했습니다. 우리 연속으로 한 세 마리 잡았나? 예, 선배님. 왔다 왔었! 나이 씹없어! 왔다 왔었! 나이 씹없어! 나이 씹없어! 형은 안 하기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물어? 안 넣으면 되잖아, 형님! 나이스! 아, 이거. 앞에서 2층, 앞에서 2층. 뭐? 앞에서 2층, 앞에서 2층. 침 스톱! 침 스톱! 침 스톱! 침 스톱! 침 스톱! 침 스톱! 야아... 척 스톱! 더블 리프! 테이디온 더블 리프! 하하...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야, 왜? 야, 2개.. 2마리 다 올라오면 니네 승산있다. 테이디온 더블 리프! 하하... 형, 더블 리프! 잠깐만! 이 속에 보인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메다다, 야! 오, 크다! 나이스, 형님! 야, 그 낚싯선을 왜 찾아와서... 아, 저 힘침이니까, 형님! 아니, 조심히 조심히, 완전히 아까처럼... 조금 더, 더, 달려라! 오! 여태우기 올라왔습니다! 나이스! 우와, 야! 오, 그릇도 가만히 있어! 다시 한 번 주고! 우와! 야, 야, 저거 크다! 야, 모르겠는데? 내리면서 감고! 낚싯선을 내리면서 감고! 덜 올려! 쭉, 후방! 그렇지! 그렇지! 왔어, 왔어, 왔어! 보인다, 보인다! 우와, 어디로 가는 거야? 병원 형, 수정 형! 우와, 어디로 가는 거야? 병원 형, 수정 형! 줄이 꽁혔어요, 지금 뭔가... 지금 누웠어? 본 것 같은데요? 두 마리, 거기 띄웠어, 이렇게! 두 마리, 엉켰어! 두 마리, 거기 띄웠어, 엉켰! 두 마리, 엉켰어! 다시 물어, 짜고! 그럼, 짤! 그럼, 잘라내야지! 야! 그럼, 하나를 떨고! 좀 가! 저기, 저기, 저기 가! 어, 저기 가! 저기, 저기 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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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이거봐!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이거봐!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둘이 물었어, 같이 물었어! 같이 물었어, 둘이! 같이 물었어, 둘이! 하나! 다쳐, 다쳐! 줄 풀어! 그쪽을 풀어! 그쪽을 풀어! 저 풀어요? 슈퍼 웨킹 두 마리! 아... I can do it! 더블! 더블!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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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진짜 힘들어, 근데. 더블리치가 오네, 진짜로. 야, 아직 일정 모르겠다, 어떻게 됐지. 평가, 이거 줘. 아, 몰라. 아, 몰라. 진짜 더블리치 왔어. 나 지금, 펴지질 않아, 이게. 헛거라, 내꺼야. 둘이 맞물렸어. 아, 야! 아! 이게 안 힘들 때도 됐는데. 야, 하나만 잡아봐. 파인할로. 지금 8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진짜. 미리 말씀드릴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어? 여기서 진짜 매달금 나와봐요. 제대로지. 아, 간마리 잡을 시간이다. 하나만 더 알아. 아, 진짜. 5분. 5분.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 이제. 올리더라. 라스트 캐스팅. 좋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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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형아, 5분 막판 스포트를 네가 해라. 빨리 한 마리 잡아서 5분이라도 빨리 좀 해. 파이팅! 와쏘! 열어! 그렇다! 여기 버스쳐! density! 야어, 선배님! 이야아, 선배님! 이야아, 선배님! 이야아, 선배님! 이야아, 이놈을 봐라! 이야, 이놈을 봐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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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자자 사부장! 이것이 부표 아니겠지? 어? 나자자자 사부장! 이것이 부표 아니겠지? 어? 부표야 부표 아이씨 어? 부표야 부표 아이씨 뭐야 야 불공 부표 아아 와 깜짝 놀라구 고깃질처럼 근데 이거지? 자 또는 못 던지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자 도시 여부 1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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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막판에 와우 어떻게 됐을까요? 아 어마어마한 하루였습니다 진짜 즐거웠다 나의 맛은 나와 타오르는 태양처럼 아니 아니 아니! 아 안돼! 미배우! 안돼! 안녕하세요 저 오늘까지는 그지 마무리 그지 아직도 그지야? 진짜 피사에요 리쉬 깔끔하게 네 예뻐서 네 자 원장님 요리가 우리 저 해곤이는 뭐 해곤이는 뭐 뭐라구요? 해곤이 해곤이 삼치회랑 이제 사닫기 약간 불질 넣은 거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줄게요 또 해달래가지고 버릇을 잘못 들었어 아 우리는 이제 삼치 묵은지지 저 아저씨 음식에 손대지 마세요 저도 오늘 저기 뭐 좀 만들어야 돼요 차돌대 이제 침선수랑 카레 삼치구이 동성대 선생님 좀 먹이자거든요 알겠습니다 형님 그거 실한 거 하나 주세요 이야 잘생겼다 미사일이네 미사일 박제 아니에요 박제 로켓이다 로켓 어마어마 아 로켓이야 ICBM 이야 진짜 못되게 생겼다 오늘 이만한 것도 다 먹어버리고 이게 뭐지 이거 무슨 퍼포먼스일까 카레나도 안 이랬는데 내가 의사였으면 참 잘했을 것 같아요 될까 의사 도축하는 거 같네요 너무 커가지고 오케이 이야 기가났어 죽인다 어떻게 저런 거 다 해줘야 돼 딱지 워낙 좋아하시는 사람 잘 드는 사람 있어요 어부야 어부 수분 묵은지 예 김치가 3일 되니까 익었어요 이제 삼치 수준이야 참치 수준이야 꼭꼭꼭 삼치 스테이크 들어갑니다 야 균이 형님 스타일 와우 죽인다 와우 그 낮에 잠깐간 숙수가 어제 밤에 잤던데 네 네 네 아니 어제 저녁이야 뭐 그냥 실에다 갖다 패대기 치니까 그냥 잔 거야 손을 먹은 한옥집이 또 앉아있네 이렇게 완전 악었어 야 그럼 팔도만 건져 올려갖고 괜찮냐 팔 이도 나갔어 우리도 기억도 없어요 몇 마리 잡았는지 이건 내가 봤을 때 허리 근력하고 복근 팔 다 써야 돼 다 진짜 눈도 써야 되지 귀도 써야 되지 눈치 돌려야 되지 아 이거 돌려야 되지 어마어마해 모든 장기를 다 돌려야 돼 얼할 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 죄송 황 용접하는 것 야 ண 아 기름 나오는 거 봐라 자꾸 불 끄 살 끝내준다 살 봐라 살 진짜 맛있다고 그랬는지 으 아 죽인다 네가 뭐 하는거지 개인히 우린 뭐 하는 거지?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제 뒤집을 거예요 진짜 스테이크 어마어마해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저거 막 그냥 국물이요? 그냥 차돌 먼저 볶으셔야 돼요 저거 안 먹겠구나 또 해삼치 요리 앞에서는 나대부시 화려한 군침이 싹 안 싸는구나 자 그럼 이제 멋진 성 형님 고도 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야 이거 참치 이거 진짜 심해 안쓰냐 야 이거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역시 남은 여열로 저물인게 이렇게 좋게 저 맛있어 예술이란다 치킨 닭다리 사요 닭다리 사요 차돌이 맞네 나랑 입이 나랑 아줌자로 똥양꿍 맛이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똥양꿍 된장찌개 맛 맛있어 이야 원래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맛있게 한다 이거 맞아 맞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야 그나저나 여기 아우드로 너무나 멋진 장면을 못 봤어요 형님 낚시태가 물에 빠졌어 한 30m 무소에 들어갔어요 그래 통째로 우리 일하고 대하고 싹 다 그거를 우리 준현이가 거기다 다시 직을 던져가지고 그걸 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형님 약간 옆에 빼서 봤지 그러면 나 아내하고 집을 던지는 그런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 이게 나 아내하고 집을 던지는 오해할 수도 있어 아니 그 선장님이 낚신대에 빠지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그거부터 처음 그거부터 당연히 너무 그 선장님이 붙네 니는 그 매일이야 우리 일 뭉치가 그 집 거거든 백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 이덕화 선생님한테 내가 어떻게 돈을 달라 할까 순간적인 고민을 했죠 눈물이 글썽하시더라고 이재이 형 네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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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빨리 얘기해 치토해 오늘 어땠어? 오늘은 낚시의 힘듦을 느낀 것 같아요 어? 낚시의 힘듦을 느낀 것 같아요 진짜 첫날은 토하는 거에만 제가 그러다가 오늘은 많이 더 잡고 많이 더 떨쳐가지고 야구하면서 17년 동안 손목이 한 번도 안 아파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몇 시간 만에 손목이 박살이 난 것 같아요 샤워하는데 배 다 쓸려있어 진짜로 샤워하는데 아파가지고 왜 이러지 나도 덕화 형님이랑 예전에 그 스튜 한 번 썼는데 아 쓱 이렇게 뱄는데 달마시안인 줄 알았어 멍 자국이 아 이 받치시느라고 어머 멍이야 아하 대형이 거의 당구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속 한 발 화장실도 한 발 나갔습니다 5시간 동안 오늘 마지막에 심수찬은 계속 약간 화가 나있더라고 이렇게 떨구고 이러면서 조금 화가 나있고 이게 신기한 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승부욕 같은 게 생긴다고 정말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아 그때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아 형님이 다 가르치놨어요 전투적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님 우리가 다 이렇게 낚시를 낚시때도 추석이야 그론은 그론도 깨먹고 그랬어 아까 뭐라고 아나 가르치놨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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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갔어 없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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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느냐는 거니까요 시킨다 보도록 그럼 죄송한데 태곤이가 시계 보는 거 처음 봤어? 태곤아 뭐 웬만하면 시계 타고 나오지 마 저녁에 통크할 때는 시계 타고 나오지 마 자 고문아 큰 박수와 함께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이 뭐야? 개인전이 뭐 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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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태곤씨 1m 5cm를 잡았어요 잡아서 황금 배치를 받아야 하는데 던진 자리가 본인이 약속된 자리가 아닐 수 있다 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아 아까 그 상길이 형이 얘기하는 거요? 네 아 아까 그 상길이 형이 얘기하는 거요? 네 어 눈 뻔하지 못해 형이 뒤에 와서 얘기해 준 거요 그래도 되냐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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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잘했어 잘했어 형 코 딸 거요? 사람을 잡는구나 자 제보를 받았고 상길이가? VAR 요원들이 거치카메라를 다 돌려봤어요 어이구야 일을 몇 번 했냐 다 돌려봤습니다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장면을 다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다 듣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에 특화액이 있었고 내가 썼단 말이에요 진짜 이걸로 나는 이쪽으로 떨어져야 돼 여바가 내바다야 이쪽 바다 과영 바다야 근데 내가 이쪽에 있다가 갑자기 고기가 나오니까 내바다를 두고 남의 바다에 던지면 과연 D곡이냐 안곡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필 이 곡이가 오늘 최대화인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금 배치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엔터 치면 되죠? 여기 보이시죠 아 잠시만 잠시만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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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돼요 저 도와주러 가는데 심수상 씨가 지금 잡는 장면이에요 그렇지 심수상 씨 잡은 거고 한 팔로 버티고 있어 저거 봐 근데 진짜 많이 도와줬구나 이 배우가 어어 옆에서 오 오 아 다 봐주네 야 훈훈한데 자기 낚시 안 하고 봐주네 재킹은 안 해 훈훈해 훈훈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요 저때 이제 초반에 나왔던 거야 자 갑자기 뭘 빼는데 이배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배우 갑자기 뭘 빼는데 이배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배우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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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이야 이거 아니 태군이 그런 사람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에이 아니 절로 던진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던져서 40초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던진 거예요 아 우리 물살 보고 물살 보고 근데 저 장면을 보시면 아니 저 캐스팅을 했어요 아니 난 이미 물살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물살을 다시 한 번 봐 그러니까 맞아요 아 그냥 버라고 다시 한 번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조류를 보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류 봐 조류 거라 내 눈이 보여? 잠시만요 내 눈은 이미 조류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야 이러고 있는데 조류를 갖자고 와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그쵸 덕하 형님이 104를 잡았어 형님이 형님도 발뺌하지 마시고 아 빼고 오라 덕하 형님이 남외국에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형님이 내가 이제 저런 걸 보고 뭘 얘기를 할 입장이야 왜냐면 이 등장 선수들이기 때문에 심판 위헌이 있으면 심판이 보면 되는 거지 선수가 저거 어떻게 무슨 저기 심판 위헌이 없는데요 심판 위헌이 없는데 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형님 한번 보시라고 아니 나 봤어 심 선수 자리에서 던졌구만 심 선수 자리에서 던졌구만 그건 틀림없어 그 말씀이예요 그 말씀이예요 우리 그 말씀이예요 그 말씀이예요 그 말씀이예요 재미씨 이게 배지에 이렇다니까 던졌는데 심사위원이 단 한정을 하란 밖에 그러니까 건기 운영위원회 오늘 심사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심 위원장님께서 네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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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부담좋는데 자 심 위원 땅을 분배 받았어요 자기 땅이나 농사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내가 벼를 심었는데 물에 밀려가지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배가 자랐다 그거 인증해요? 알아서 그래 알아서 그래 나는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경기형에 내 배치 타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결과는 그거거든 뻔하니까 그냥 덕하 양이 배치를 타시고 자 끝까지 태국은아 그건 오해야 아니야 몰랐어요 얘가 아 배 꼭대기에서 아 중간이다 아 야 저쪽 들어가는데 형님 저거 아니지 않아요? 너 얘기했어야 했어 아 아니지 않아요 아니다 아 쟤 보자네 아 내가 의심받았잖아 쟤가 쟤 보자 아니야 얘가 대보했다니까 내가 보이거든 어 야 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난 그럼 본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 저는 얘기하고 차 타고 튈 거야 올라가 있었어요 딱 가면은 딱 가면은 이 선수랑 심 선수만 보이다가 어 잡았나 아 형이 아 형이 아 아 수창이 축하해 그때 곤이 형이 어 눈이 마주칩니다 봤어요 나랑 봤어요 아 전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대군이 형이 나한테 대군이 형이 나한테 대군이 형이 나한테 대군이 형이 나한테 아니 그거는 얘랑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오해할까 잠깐만요 이렇게 했다는 거나 본인이 뭐가 잘못했다는 거를 내가 좀 조류보고 있다고 나 조류본다 할 수는 없잖아 야 이게 그것도 그렇지 조류 싫어야 조류 싫어야 이게 내가 손방을 약간 이렇게 했다고 조류 이렇게 간다고 지금 생각났어요 근데 되게 멋지게 샤악 웃었어 근데 그걸 라보고 뒤집으시오잖아요 와 배지하네 장난 아니네 배지하네 자 이태곤씨는 잘 들었고 조류를 보고 했다는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아하 심장치 자리에서 던지는 게 너무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아하 아마 이걸로 황금 배지를 드려도 이태곤씨가 거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멋진 남자잖아 찝찝하지? 왜 봐도 내가 안 봤지 뭐 태곤아 오인하지마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고자질한 거 아니야 내가 고자질한 거 아니야 이제 사과한다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바람을 잡았다는 거야 그럼 얘가 낭이 탈려나 이렇게 해서는 절 준다고라도 받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은 오늘 최대의 없애세요 그럼 덕어쌤님 거 빼줘요 빼고 빼고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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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모르는 거야 뭐야 나가 야 누구야 98인데 90대가 나 90몇 잡았는데 아니요 나 90몇 잡았는데 야 야 1m 이상이야 1m짜리 또 있어 인마 1m짜리 또 있어 인마 1m짜리 또 있어 인마 야 결국 야 선생님 형 형 와 야 야 야 야 1m 넘는 게 또 있어 진짜 이 형 쿨하다고 저 형 1m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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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기록이 이덕하의 1m입니다 축하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덕어쌤님한테 이 모든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야 너희들 맘대로 주든 말든 어차피 내꺼니까 야 야 형님 대단하십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1m에다가 또 있었대요 방송천재 진짜 방송천재 와 그러니까 돌아올 배 안에서 혼자서 그러더라고 백성 백성 내가 오늘 최대의 기록은 이긴 걸로 하고 없는 걸로 아세요 너무 부정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덕하 형도 찜찜해서 안 받으시고 그럼 그지한테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아이야 그러면 이 황금배지를 네 다음 출조에 1위를 하시는 분에게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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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600g입니다 진짜 차이 안 나네 한 마리네 반 마리 반 마리 1위는 총 12마리 43.5kg을 잡은 너 때문이야 빠져버렸잖아요 옆집인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 틀려요 미안한데 새로 이사와서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요 성격이 안 좋아서 1위는 경쟁이 깜짝이야 경쟁이 깜짝이야 광고 한 번 볼까요 오랜만에 자 1위는 배지 2개가 걸려있습니다 오늘 지면 진짜 억울하다 이것도 다 나 땡기래요 못 받으면 다 나 땡기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의 만약에 불행한 1위는 너 여기 아주 끝날 줄 알아 자연스럽게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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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딩하다 빠진 거 그것만 마지막에 그것만 걸어놨으면 수당은 고타워 케어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2위까지 올라왔어 야 완전 대단하다 야 진짜 아슬아슬했다 2위까지 올라왔어 자 아우 그지 형님 근데 이런 건 뺏기기 어깨에 하면 안 되나 이거 뺏기면 어떡하네 이거 아우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중가 비리 속에서도 이렇게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예 운이 아니라 영왕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아 지금 상황에서 선장 선장하고 사무장이 미워 죽겠네 천년고도 경주 경주에서 외쳐봅니다 필리핀 저희의 고민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환상의 재미 내가 지벌을 해주고 배치 땄다니 예 드디어 구지 탈출 우리는 가족입니다 패밀리 미 에브리버리 팔로우 미 고도욕 대구전쟁 시작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젊은의 패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시하는게 아니고 사냥하는거 같아요 배치 따라왔죠 실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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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만 잘했지 야구 빼고는 다 잼뱅이구만 최군위인가 보다 와 뭐야 있어? 와 잡았다 바살얼 배치 아이고 나도 왔다 뭐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우리는 도대체 우린 도대체 우리 도대체 왔어 우리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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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 도대체 잠수복 없습니까 제가 뛰어들어서 잡고싶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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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러 이래가 부상 갈 수 있나 와 진짜 스트레스 받네 오늘 어? 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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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수진이 왔다. 오, 왔어. 왔어. 다 왔네. 다 왔네. 이제 강웅이 되는 거야.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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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다. 진짜. 우와, 이게 대단하다, 이거. 야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낚시 때문에?